동영상을 번역하면 해외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 전 세계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동번역 자막은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언어 중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를 선택해 봅니다. 파란색으로 된 아래쪽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은 외국어로 자막 추가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시청자들이 영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막을 영상에 어떻게 추가하는지 방법과 두 번째, 유튜브 시청자 입장에서 크리에이터가 준비한 자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 자막 보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도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면 동영상 업로드할 때 바로 자막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업로드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여 자막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분류해 보면 한국어 자막만 추가하는 방법과 한국어 자막 및 외국어 자막도 동시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분류해 보면 직접 입력, 자동 동기화, 파일 업로드 방법이 있는데, 직접 입력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자동 동기화 방법은 머신러닝 번역기가 완전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파일 업로드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예약으로 동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부루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자막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생성한 후, 그 자막을 바탕으로 원하는 외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및 번역된 외국어를 SRT라는 자막 파일로 출력하여, 자동 번역 방식이 아닌 수동으로 파일 업로드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직접 실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 전에 잠시 자막 추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막은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자막을 사용하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을 가진 시청자, 외국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 등 더 다양한 시청자층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 자막 추가하는 방법은 2022년 7월 21일 제가 게시한 영상에 설명드렸으니 여기 이 동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자막 수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동 자막 추가 방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문장의 난이도에 따라 번역의 수준이 원하는 것보다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수동으로 전문적인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자막 생성 방법은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쉽게 자막을 추천할 수 있는 부루라는 무료 웹페이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루라는 회사에서 조금도 도움이나 협찬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용해보니 정말 좋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므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루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구글 또는 네이버 또는 기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에 부루 설치를 입력하시면 여러개의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식 사이트 여기로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입장하면 화면과 같이 중앙 부분에 파란색으로 크게 무료 다운로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무료이라니 조금 놀라며 클릭해봅니다. 다운로드가 되었고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이니 저장도 하고 설치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약 185MB 정도이니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은 약 10에서 15초 정도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엄청나게 설치 속도가 빠르군요. 회원가입을 하라는 팝업창이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무료 사용 가능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회원가입을 하여도 무료이고 더 편리함으로 저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 그럼 두번째 홈 화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고 신속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려면 최소 4시간은 필요하니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직접 자막작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데몬스트레이션 즉 시범화면이 보입니다. 좌측 상단의 가장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파일 홈 편집 자막 서식 사빛 효과 도움말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테스트 동영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 기능은 실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기를 탭합니다.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4가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2.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 3.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4.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이메일이나 링크, USB를 통하지 않고 QR코드 인증 방식으로 간단하게 PC로 불러와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루라는 프로그램은 점차 기능이 다양해지며 급속도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해보는데 PC에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음성 인식 언어 선택 팝업창이 나오고 동영상 파일의 언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어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장 추출 및 음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00% 완료되면 메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위에서 스크롤을 해보니 자막이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법에 맞게 오자 탈자를 수정하고 자막의 길이도 수정해봅니다. 여기 보이는 단어 중 틀리는 단어들을 수정합니다. 자막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면 위에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수정합니다.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맞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잘라내기는 이렇게 활용하시고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수하였으면 언제든지 되돌리기를 클릭하여 전단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마지막 부분까지 반복하고 수정을 끝납니다.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글씨체, 크기, 색상 등을 이 버튼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면 파일을 클릭하시고 영상 및 다른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내보내기 전 동영상 선택한 후 이렇게 클릭하시면 부르고고가 사라졌습니다. 동영상 앞부분 약 10초 동안 보이는 부르고고를 그냥 놔둘지 아니면 없을지도 결정합니다. 여기를 영상으로 내보내기는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MP4 형식으로 최종보를 내보내면 됩니다. 다른 형식은 위에 두 가지 Z, 자막 파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것을 보여드리고 나머지 방식은 당장 필요한 형식이 아니니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파일은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자막은 기본 자막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동번역 자막은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언어 중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를 선택해 봅니다. 파란색으로 된 아래쪽에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은 외국어로 자막 추가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대상 클릭은 전체 클릭, 프로젝트 자막은 기본 자막은 이미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동번역 자막을 체크하시고 조금 전 자막 파일과 같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를 클릭 후 저장 클릭합니다. 확인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 부루라는 환상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 추가를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자막을 선택합니다. 수정할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언어 추가를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합니다. 자막 아래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세 가지 중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자막 파일 유형, 선택 팝업 창이 보이면 타이밍 포함을 선택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룹 프로그램에서 번역 후 추출한 이의국어 SRT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외국어 자막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제목 및 설명 직접 번역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 번역된 동영상 제목과 설명을 추가하면 팬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번역하면 해외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 전 세계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자막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에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언어 추가를 선택하고 번역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제목 및 설명에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제목에 있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저는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번역을 원하시면 한국어 단어와 문장이 정확해야만 합니다. 제목은 100자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란은 5000자까지 입력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 한글 부분의 내용을 드래그 복사하여 팝하고 번역기 또는 구글 번역기로 번역 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문장의 문법만 정확하면 번역은 대체로 정확합니다만 마지막 확인 후 게시를 선택합니다. 다른 언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막 추가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외국 시청자들도 많이 확보하는 기회를 갖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